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랑이 요즘에 있는데 두 번째 노래 하나입니다 그녀희들 다시 찾아가려고요 과연 그녀마씨의 마음을 받았을까요? 오늘 오일 때 느낌이 좋습니다 세일에 남의 노래고요 두 번째 노래 똑같은 더 좋은데 계 Grenade 시국 이해하십니까 전혀 좋은데 뮤비 바이러스 ensuring 속도로 널 좀 보여줄까 For the day 너만 생각해 The day whom the world looks like 그가 속에 1개 그댈의 1개 4개 그대 괜찮나봐요 하루하루 내 추억에 저저히 힘이 들여 언제라도 그대 돌아온다면 눈물 따위밖에 안 좋아 끝이 날 고래 저저히 힘이 들여 너나봐 맹기 써서 내는 저의 승기 두 명이 두 명이 두 명이 차에 미치겠지 두 명이 두 명이 너와 난 이제 시원해 위기고서 마저 마 어쩜 하실 자고 출덕을 걸까 반갑다 두다 그 위기계인의 슬라이버 그 밑에 오하세 내가 전해서도 홀라 돌아올 수 있을까대 나 다시 나와 함께할 수 있을까대 나 다시 가는 숨길 너네돈의 아침 다시 한 번 바쁘고 싶은 걸 못길 했을까대 아직도 빙겨왔던 시간대 수술 후에 풀리네 모든 전부 너를 믿고 싶은데 오대 너만 생각해 어제 너만 세워낸가 그때는 어떤지 난 돌아가고 싶은데 어딘가요 그대 괜찮나봐요 하루하루 그때 추억에 최소한 힘이 들려 언제라도 그래 돌아온다면 눈물 따위로 깨쳐 두 번씩 날아가 내 시선을 들었지 나는 넌 포지공백 둘 다 세일을 나는 넌 포지공백 사이들 다 불안다 사이들 다 불안다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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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 따윈 없겠죠 Oh my god 그대 계셨나봐 하루하루 그대 추억에 찾아 이리 드려 언제라도 그대 돌아온다면 눈물 따윈 없겠죠 눈물 따윈 없겠죠